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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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 그 훨씬 전부터 지켜봤던 것도 알지 어? 저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팬이 필요한거에요 그리고 팬이랑은 안 사겨요 지금 편집 중인데 일단 기 끌라는 촬영 기가 오를 생각해냈거든 촬영 뭔데? 다 줄게 얘들아! 10초만 지나갈게 길 좀 터져 너 지승원이랑 대체 무슨 사이야? 두랄 친구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? 아... 그런가? 그럼 승환이 친구 아니고 제 종교에요 아... 역시 고수와 고수가 만나서 사고를 만들 수 있어 응 너 근데 고유림이 그 음료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몰라 너가 18살에 솔립형 음료수를 먹는대 응 수피의 요정일까? 아... 너구나 7번 이쁜이가 그치? 근데 별로 안 예쁜거 같은데 하는 짓이 예뻐 어... 아니야 아니야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요 아... 복도 나가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 또 교과서 없는 놈 있어? 아... 우산다 어디가는 길이야? 아... 아연동에 반찬배달 어? 나도 아연동에 반찬도 반납하려고 하는데 진짜요? 방금 목적지 바뀐거 아니고? 에이 그정도로 널 좋아하진 않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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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웅아 어? 나랑 이영이 연신한지는 안고 온 거 아니야? 전혀 오케이 운죄 나 깨달았어 안돼 나 좋아하지 마라 아... 휴 다가쎄 퍽 아 아 지웅 나 나 나 아 아 아 아 아 아빠도 한번 해 봤어 인사하는 사람 무시하고 지나가는 기분이 없지 내 치아가 나왔네 뭐? 장갑냐? 당연히 마음 없지 너가 온다는 건 유림이도 온다는 건 지웅아, 너도 같은 반이야? 응, 나 이제 3반, 2반이야 넌 누구한테 처럼 걸으냐? 나 이거 어, 유림이한테 안 걸고? 유림이한테 내 모든 걸 걸어야지 예로부터 수학쌤은 정답으로 3번을 가장 많이 내는 경향이 있어 집을 걸으면 3번으로 찍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어, 내꺼야 나도 3번으로 찍을 거야? 야, 난 풀어야지 공부 잘하나보다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끝날 줄 몰랐거든 난 반정식이 그런 거 모르겠고 예쁜 걸로 네가 금메달이야 금메달 축하해, 고유림 아, 내꺼야 아닙니다 하늘같은 선배님을 밟고 어떻게 올라갑니까? 디스커싱 쉣? 방송국 아닌 것처럼 같네 너가 무엇을 원하나? 날 비춰주는 너야 안녕하십니까, 선배님 그대로 엎드렸어 빨리 엎드려 형, 전호 아, 겁먹으세요, 선배님 너 진짜 고유림이랑 뭐가 있긴 한 거야? 고백은 해봤고 고백이란 말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심장이 오케이 너무 천천거 같아 어떡해 고백하고 까이고 집에 가서 오는데 엄마가 밥 먹으란 소리에 제발 제발 냅두라고 소리 지르는 사상까지 했어 너무 슬프지 눈물이 그치지가 않아 미친놈 어, 유림아 지금 어디야? 모든 게 뭐가 중요해 어디로 가면 되는데 너에 관한 건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과목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? 이리만 안타 조심조심 조심조심 그래, 이리아 왔다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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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.. 어떻게 이렇게 다들 이뻐. 넌 특히 예쁘다 얘. 아 전 이진이 형한테 눈이 있다는 철을 못 들었는데. 어휴... 족신을 깨끗이. 어... 어... 야! 야 뭘 어떻게 있길래 이래. 형... 화력 짱해져. 자꾸 멍하니 보겠는데. 야 빨리 장작 빼. 저거 고기 꾸부렸더니 지금 다 태우려고. 어! 야 이거 어... 아이 잠깐만. 야... 이거 안 꺼져. 이거 안 꺼져요. 지금 말씀해 주세요. 미션 조작했지요. 자아가 하루에 밥을 베르지 못 놀아입니다. 밥솔입니다. 밥솔! 휘쓰. 배고파와 함께 해주세요.